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 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앤서입니다. 안내입니다. 오늘도 둘이서 한다는 거. 이미 적응하셨을 수도. 그랬을 수도. 오늘은 뉴스 브리핑에서는 좀 흔치 않게 여행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즐거운 관광지 얘기면 더 좋긴 하겠지만 브리핑 특성상 즐겁진 않습니다. 왜죠? 내 예전 브리핑 바로 전 브리핑 즐겁지 않았나요? 아, 집사카페? 너무 즐겁지. 그 전에 최종협도 너무 즐거웠지. 그거 따라갈 수 없지. 그것도. 오늘 우울한 얘기까지는 아니고 이번 브리핑에서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거죠? 네. 예상은 가요. 그렇죠.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너무 많이 온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아, 나라의 입장에서. 어떤 나라의 입장에서. 어떤 관광지가 있으면 거기서 소용할 수 있는 사람의 최대치가 있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거를 한참 넘어서서. 아, 뭔가 수질오염까지 간다거나 환경오염이 된다거나 타게 된다거나. 주민의 생활까지 침해한다든가.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안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메트로폴리스 여행을 안 해보지 않았잖아요. 꽤 가봤는데. 메트로폴리스가 뭐예요? 완전 대도시. 아, 그걸 메트로폴리스라 해요. 그럼 거점이 되는 대도시 여행을 둘 다 좀 해본 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안내님은 지금까지 갔던 여행지 중에. 네. 아, 여기는 진짜 사람 너무 많아서 질식하겠다 했던 곳 있어요? 서울이요. 서울. 명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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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전에 이대, 그쪽에. 아, 한창 이대에. 네, 심각했죠. 거기만 한 곳을 본 적이. 외국에 가서는 그렇게까지 느낀 적은 없었다. 그냥 뭐 옛날에 뭐 유럽여행 했을 때 뭐 그 정도? 음, 유럽여행 했을 때도 근데 뭐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큼 엄청 숨 막히진 않았나 보다. 왜냐면 명동이 좀 거리가, 그러니까 명동이 큰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어떤 스팟인 건데. 한창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그 좁은 골목에 막 사람들이 막. 두근무 그랬잖아. 빠글빠글빠글하게 막 모여있었으니까. 그 홍대 지하철역처럼. 어, 이해한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다른 대도시들은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나는 그거 이상의 공포를 느꼈었던 게 있었어. 어디죠? 벚꽃 시즌에 도쿄 벚꽃 명소 갔을 때, 나카메구로. 여기 완전 만개했을 때 갔었는데. 아, 그때는 아, 사람이 깔려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아, 이런 정도면은 잘못 자칫하면 사고 나겠다. 지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무섭다라는 걸 그때 처음 한 번 느꼈고. 그 다음에 느꼈던 게 뉴욕 갔을 때. 뉴욕 왜? 뉴욕에서 뉴이어 이브였을 때. 뉴이어 이브일 때. 근데 좀 그럴 때 갔네. 어, 그치. 뉴이어 이브의 맨하탄 중심거리를 걸었을 때. 숨을 안 지겠다는 거지. 이건 사실은 어느 정도 내가 각오를 하고 간 거지만. 막상 당해보니. 아, 생각보다 되게 심하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런 과잉 관광 때문에 관광지가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게 코로나 때문인지 코로나 덕분인지 몇 년 조금 잠잠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꺼지면서 최근에 다시 이곳저곳에서 오버토리즘 관련한 이슈가 생겼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 거기도 사람 진짜 많았어. 어, 가봤지. 내가 갔을 때. 옛날이긴 하지만 그때도 사람 진짜 많았어. 나는 가보지는 않아서 상상은 안 가는데 이 베네치아가 되게 작은 도시라고 그러더라고. 어, 그치. 근데 뭐 편차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아마 앤서가 갔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 아, 그치, 그치. 내가 봤던 뉴욕이나 도쿄 같지는 않았겠지. 그 베네치아의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베네치아가 이 방송이 올라가는 날에 4월 25일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5유로씩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고 해요. 아, 그럴만도 할 수도 있겠다. 우리 돈으로 한 7천 원 정도인데 이 도시에 들어가려면 도시 경계에서 막 통행료처럼 받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지, 물리적으로. 이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이곳을 여행할 거다 해가지고 결제를 하고 QR코드를 받으면 내가 입장료를 지불한 게 되는 거야. 집 안 하면? 그러니까 집으로 안 하면? 집으로 안 하면은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들어가는 거는 뭐 건문할 수 없잖아, 도시 경계에서. 그래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불시에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걸릴 경우에는 최소 7만 원에서 최대 44만 원까지 벌금 부과가 된대요. 근데 어떨 땐 7만 원이고 어떨 땐 44만 원일까? 내 생각에는 아마 횟수 문제일 것 같아. 뭐 처음 걸렸는데 아, 몰랐어요 하면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 걸렸는데 아, 고의인 것 같다라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관광객 모두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단 당일치기 하는 사람만. 사람만? 어, 당일치기 하는 사람만. 숙박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안 받고 당일치기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4세 이상까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그걸 하지? 예를 들면 내가 걸렸어? 어, 저 숙박해요. 하고 막 숙박 그걸 보여줘? 아, 뭐 그렇지 않을까? 뭐 나 숙박 여기서 한다. 그러면 너 뽑아서 들고 다면 되잖아. 아, 뭐 옛날에. 그치, 그치. 옛날에 갔다 온 거나 조작할 수도 있고. 예약 내역 같은 거 캡처한 거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뭐 7천 원 안 내고 싶어서 그럴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관광객 중에서는. 보통 뭐 7천 원 내고 베네치아 가라 이러면은 에이, 뭐 쪼잔하게 이걸 내야 돼. 막 이렇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뭐지. 가려면 가는데 이게 그건 것 같아. 비싼 게 문제가, 비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 안 걸리면 안 나간다는 거잖아. 어, 안 걸리면 그만 아니야? 어, 그런 느낌인 거잖아. 뭐 그럴 수 있지. 베네치아가 도심에 사는 인구 수가 5만 명이래. 엄청 적구나. 엄청 적은 건데. 이 작은 도시에 한 해 동안 왔다 간 사람이 2천 5백만에서 3천만 명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 진짜 많이 온다. 어,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관광객 수를 시에서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음, 통제를 못하더라도 그나마 좀 이런 관광세 같은 개념으로 돈을 받아서 도시 경관 유지나 주민복지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음. 그리고 내가 작년에 갔다 왔던 바르셀로나. 여기도 진짜 대표적인 오버투어리즘 도시인데 바르셀로나도 크기가 서울시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아, 작구나. 어. 이게. 서울이 크기네. 서울이 생각보다 크고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르셀로나인데도 이 정도 크기라고 하더라고. 제일 큰 데가 그럼. 마드리드 아닐까? 그러겠지. 그리고 거주 인구수로 따지면 서울시가 천만이 넘는데 바르셀로나는 1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분의 1 조금 넘는. 서울이 근데 진짜 사람이 많구나. 서울이 생각보다 크기도 큰데 그거에 비해서 인구 감일이 너무 심한 거지. 한 해 동안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3천만 명 정도. 이게 크기는 우리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관광객 수가 3천만 명이래. 서울을 생각보다 안 오나? 생각보다 바르셀로나를 비할 배가 없는 거지.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알아? 아니, 아니. 아직은 뭐. 천만 되려나? 천만. 사는 사람이 천만이니까 관광객 수 그거보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에서는 예전부터 진작에 신축 호텔 허가를 중단했었대. 새로 호텔을 아예 안 짓는 거지.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애초에 숙박 자체를 한계를 두는 거야. 그리고 숙박비에 관광세를 붙이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1박당 2.75유로? 근데 올해 4월부터 이것도 올해 4월부터인데 1박당 3.25유로. 이걸 누가 내는 거야? 숙박객이 내는 거야? 숙박객이 내는 거지. 이것도 5성급 호텔이면 1박에 6.75유로로 만 원돈이래, 거의. 근데 5성급을 묶는 분들이면 만 원 추가가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치, 근데 일주일 묶는다고 생각하면 거의 7만 원 정도 더 내는 거니까. 근데 일주일 묶으면 막 70만 원을 낼 텐데. 77만 원이 되는 거겠네. 예를 들면 5성을 7일을 묶는다. 그럼 숙박비가 최소로 잡아도 1박당 10만 원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5성이니까. 더 나오겠지, 5성이면. 훨씬 더 나오지. 3, 40이지. 내가 5성급 갔었거든, 이번에 바르셀로마 갔을 때. 40만 원 정도에 뜯는 거 같은데. 그럼 7박이라 쳐봐. 280이야. 그치. 그냥 7만 원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크다라 생각할 수도 있지. 사실 안 해도 되는 돈일 수도 있는 거지. 난 이걸 모르고 갔었거든. 근데 결제할 때, 체크인 할 때, 우리 시티피 받아 이러면서 추가 결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뭔지도 몰랐어. 뭔지도 모르고. 어, 알겠어. 이라고. 그거 좀 따져봤자 뭐해. 엄청 큰 돈도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결제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관광세였던 것 같아. 그치, 그치, 그치. 이렇게 바르셀로나가 걷어들이는 관광세 수익이 올해에는 1,4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한대. 꽤 되지. 거의 세수에 가까운 거지. 이거 핑계를 그냥 돈으로서 받겠다는 거 아니야? 아, 뭐. 그럴 수도. 우리도 알 거 아니야. 2.75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올 거라는 거를, 안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그거 다 채워질 거. 우리 좀 더 받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숙박비에 관광세 붙이는 게 바르셀로나만 하는 건 아니고, 발리 같은 휴양지에서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게 이중 가격제래. 무슨 말이야? 아, 관광객 가격들 따로? 응. 요금 체계를 외국인이랑 내국인으로 나누자. 빨리 가야겠다. 엔젤일 때 빨리 가야겠다. 이게 숙박시설이나 식당에서 외국인 관광객한테 요금을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런 거야. 관광객 밀도가 높아질수록 그 지역 물가가 올라가잖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숙박객이 아닌,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들에게 피해가 떠넘겨진다. 그 지역 주민들은 임금이 그 물가에 맞춰서 올라가지가 않는데,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각자의 수준에 맞게 따로 값을 내자 이런 건데,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테마파크 슈퍼마켓 레스토랑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격표는 똑같이 받아보는데, 싱가포르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영을 하고 있대. 이런 건 차라리 좀 낫다. 보는 메뉴는 똑같은데, 현지인들이 할인을 받는 거잖아. 현지인들이 할인받는 거. 그런 건 괜찮은데, 괜히 관광객을 플러스 10%를 더 준다. 그럼 화가 나지. 생각해보니까 범레님이 싱가포르 갔을 때 가격에서 되게 위화감을 느꼈었잖아. 아니, 뭐 이렇게까지 비싸다고? 근데 이게 이중가격제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갔었잖아, 늦지 않게. 나는 왜 못 느꼈지, 저번에? 소득 수준이 다른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 이중가격은 아예 내가 봤을 때 없었고, 왜냐면 따로 보여주지도 않고, 카페 가면 똑같으니까. 모르지. 메뉴판에서 책정되어 있는 가격은 똑같은데, 현지인들은 결제 시에 혜택을 받으면 관광객은 그걸 몰랐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롯데월드 갈 때 다 할인받고 가잖아. 그치, 그치. 근데 외국인들은 잘 모르면 제 값에 갈 것 같더라고. 그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상하게 물가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가격을 따로 받지 않은 논리가, 지금 우리도 얘기했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막상 여행 갔는데 가격이 다른 게 느껴지면, 자칫하면 약간 내가 외국인이라서 호구 잡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다가지 요금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일본도 우리 이거 시행하자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궁 내 반응도 그렇게 좋지는 않대. 왜? 너네 이것 때문에 관광객 수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근데 그게 그 생각도 드는 거야. 관광도시면 그 수익으로 사는 데일 수도 있는데. 그치. 이거 아니면 우리 벌어드릴 돈도 없는데, 이런 걸로 괜히 반발 사고 싶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있어가지고, 아마 실현되기에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는 하더라고. 안누가 느끼기에도 좀 그렇지. 어떤 것 같아? 관광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숙박기에다가 약간 더 붙이는 거?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놀러가는 입장에서. 근데 당연히 싫었지. 근데 뭐 한다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나? 한다고 해서 안 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좀 아쉬울 뿐. 별 생각 없을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진짜 막 타격이 있어. 예전엔 무조건 10% 때린대. 그건 타격이잖아. 그치, 그치. 예전엔 미국에서 팀 문화가 약간 우리에겐 타격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괜찮은데 뭐 2.75씩 매긴다. 그럼 뭐 한 4, 5천 원씩 낸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맞아. 또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관광도시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물가가 비싼 편인데, 여기에 뭘 더 뜯어가냐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니까. 안 가면 되는 거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너무 몰리면 관광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관광객 장벽이 생겨서 인구 밀도 조절이 되면 오히려 좋아일 수도 있는 거고 관광세로 생긴 수익으로는 환경미화나 사회기반시설 정비해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갈수록 관광세 받는 나라나 도시들이 많아질 것 같아. 단순히 뭐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도시라고 해도 거기서 먹고 사는 주민들이 없으면 만에 하나 나중에 뭐 저번에 코로나처럼 이런 일이 터져봐. 그럼 이 또 끝도 없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는 관광객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관광세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분들도 있을 텐데 나처럼 호텔 체크인할 때 이게 뭐 때문에 몇천원 몇만원 추가 결제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결제하지 말고 여행하기 전에 관광세를 받는 도시인지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브리핑 준비해봤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뭔가 존댓말로 시작해서 반말로 끝나네. 저번도 그런데. 아 그래? 지금 왜 반말하고 있어? 몰라. 왜 반말하고 계시죠? 모르겠어요. 네. 오늘 방송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 안녕. 안녕. 안녕.